보은군이 회인면을 청년들로 북적이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회인하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육성에 들어갔습니다. 회인하이는 청주를 잇는 피발령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라이딩 명소로 각광받는 점에 착안해 청년 마을로 육성하겠다는 발상입니다. 보은군은 향후 3년간 청년들이 시골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금토일 캠프와 라이더들을 위한 휠러스 페스티벌 등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보은군은 향후 4년간 청년들이 시골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금토일 캠프와 라이더를 사용합니다.